성서 2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출애급기 1장에서 3장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급기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습니다 애구방이 히브리산파 시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 오늘 주목해서 살펴볼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히브리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브리입니다 히브리는 이브리에 대한 영어 번역입니다 이브리는 경계와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 근본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노동자, 노예라는 뜻으로 고대 시대에 사용되던 사회학적 개념의 호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족적 개념의 호칭이 아니라 사회학적 개념의 호칭입니다 일반적으로 먹을 것을 찾아 떠드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하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경에 고대 메소포타니아 지역을 떠돌던 유목민 이브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국경을 넘어서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하던 나그네들 이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로마에 위에서 멸망당한 뒤 2000년 동안 전세계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국경을 넘어다니며 천대받는 히브리인의 삶을 살았지만 자신들의 정체성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1948년에 자신들의 국가를 다시 세웠습니다 2000년 동안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는 일은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전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차별을 받았습니다 학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을 미워하던 그래서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했던 독일의 나치 정권은 무려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학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살아남았고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적으로 많아지자 이집트 왕은 강제 노동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억압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늘어났고 자손이 번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인구의 증가를 두려워하던 이집트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라는 학살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모진 학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에게 이브리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브리 정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브리 정신은 먹고 살기 위해 국경을 넘나 드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브리 정신은 어떤 시련과 조롱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브리 정신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다 이브리의 삶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역사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나 들었습니다 전 세계를 떠돌면서 무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웬만한 일에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차별을 당하던 유대인들 중에 세계적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브리 정신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브리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밑바닥 노동자의 삶,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돈 밖에 모른다 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이런 저런 수모를 당했지만 절망하지 않고 노동을 예배로 이해하면서 오히려 노동자와 노예의 삶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돈 벌어서 자식들을 공부시켰고 돈을 벌어서 좋은 일에 기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브리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에게 이브리 정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무시하고 비난해도 나의 노동을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국경을 넘나들던 먹고 살기에 여기저기 흩어져 어려움을 당하던 남들이 비난하는 어떤 직업을 내가 가지고 돈을 벌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먹고 살기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나의 삶의 기적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2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주목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상자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테바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말할 때 방주에도 똑같이 쓰인 단어가 테바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에만 사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테바를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세를 구원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테바를 예비하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모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테바가 무엇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테바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해야만 교회에 나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못된 장로님들, 못된 목사님들, 독사보다 더 독한 권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차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천국 가고 교회에 안 나오면 지옥 간다 이것이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할 일은 예수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다 교회 나오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를 한자로 말할 때 가르칠 교자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자기 자녀와 후손이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왜? 그것이 구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 다니지만 웬만한 목사보다 성품 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은 안 다니지만 부처님보다 더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종교를 가졌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절에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교인들로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급기 2장 3절에 중요한 두 번째 히브리어 단어가 갈대로 번역되고 있는 스프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스프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넜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성서에는 홍해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성서에 보면 얌스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얌은 바다이고 스프는 갈대입니다 갈대바다를 건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 번역학자들이 갈대바다를 홍해로 추측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무리한 번역입니다 무리하게 번역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깊은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모세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갈대 사이에서 구원받은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갈대바다를 건너 백성을 구원해야 하는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갈대 사이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끌고 갈대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테바와 스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들은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로 데려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대해야 합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삶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어떠한 말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바와 스프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드러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드로의 사유가 되어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출애급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태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의 이름에 먼저 서쪽으로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아하르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하르는 뒤끝 반대편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서쪽이라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서쪽으로 번역하고 있느냐 호랩산이 미디안 광야 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임의대로 서쪽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태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태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랩으로 갔을 때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신의 산 호랩산 같은 말이지요 신의 산 호랩산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면 올라가는 호랩산, 신의 산이 있지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4세기경에 현재의 신의 산을 신의 산으로 정했고 현재까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지 호랩산의 위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호랩산의 위치를 모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 호랩산의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산, 그게 호랩산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에게만 허락되어진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산이 호랩산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또 하나가 호랩이 가진 또 다른 의미예요 호랩의 뜻은요 황폐하다, 시간 낭비하다, 고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황폐한 곳입니다 고립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산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산은 사람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산을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 다니는 광야길의 반대편으로 간 것입니다 아하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평소에 다니는 광야길이 아니라 광야길의 반대편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반대편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광야에서는 정해진 길을 가야 합니다 반대편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느 날 광야 반대길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올라갑니다 사실 이해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산 호랩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모세는 평소에 호랩산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모세는 호랩산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산 호랩이 보여줬고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광야 반대편으로 가 하나님의 산 호랩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광야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랩을 보여주셨고 모세는 광야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랩으로 오르기 위해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산 호랩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랩은 아무에게나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다루신 받은 사람 이제 광야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절대로 두렵지 않은 사람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산이 하나님의 산 호랩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가 광야길일까요? 반대길로 갈 수 있는 아르의 날까지입니다 반대길로 가는 것도 두렵지 않은 그 날까지 우리는 광야에서 다루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그 다루심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난한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루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산 호랩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광야의 길이십니까? 이불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산 호랩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간은 결국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실 가난한 땅 하나님이 보여주실 호랩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